오늘의 메뉴는 지구젤리 아름다운 지구모양 껍데기로 페이크 쫀득쫀득 새콤새콤 맛은 또 왜이래 홍사운드 안에 뭐 이렇게 액체같은게 들어있네 그죠? 식감은 진짜 그냥 젤리인데 약간 좀 탱글탱글한 살짝 탱탱볼같은 그런 느낌의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이 향이 안에는 한번 맡아보더니 립스틱 향 나서 싫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게 좀 향긋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잼이 굉장히 새콤합니다 새콤한데 저는 신걸 별로 안좋아해서 650년대 weren't any 구경 шаO 이 지붕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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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아, 이거 식감은 진짜 쌀떡식감이네, 쌀떡! 쌀가래떡이랑 식감이 진짜 비슷한데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쌀가래떡에 씹는데 뭔가 립스틱향 같은게 스물스물 입안에 퍼지면서 안에서 새콤한 그... 뭐 약간 블루베리, 라즈베리 약간 베리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... 체리? 그런 맛인가? 그런 향의 새콤한 그... 잼이 스물스물 맛이 나 그런 맛인데? 아, 이거는 지구의 내핵이 빨간색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나? 헤헤 엇? 진짜 그런거 아니야? 라즈베이 진짜 그 안에 있는거 아니야... 해우 그러니까 한국식감도 다 맞냐라 해우 헤헿 엉라든지 으아 뭐니? 헤헤 헤헤 몇 개를 먹어야 되지? 몇 개먹...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둘...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개나 먹었네 엄청 많이 먹었네! 와... 이제 젤리 평생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... 얼마 전에 삼양에서 미니 핵불닭 한 박스로 보내줬거든요? 이걸 어떻게 먹지 않는데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, 5봉지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... 아, 그래도 코아쿠터 보다는 낫다 진짜... 비슷한가? 아, 코아쿠터 보다는 나아 그런 것 같아요 이야... 이거 진짜... 이야... 근데 나는 왜 이렇게... 맛없는 거 먹을 때 리액션이 좋은 것 같지? 기분 탓인가? 맛없는 것만 먹어야 되나? 큰일 났네? 얘는 안에 잼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? 살짝... 살짝 복골복이 있나봐요 아, 핵불닭 먹어봐야 되겠다 아, 안되겠네 독일에서 온 지구젤리 먹어봤는데요 재밌네요 식감도 재밌고 모양도 이쁘고 안에 그 새콤새콤한 잼도 취향에 따라서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... 많이 먹었다 진짜 사실 제가 젤리로 잘 못 먹거든요? 근데...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서 선방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핵불닭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, 마주차 파이팅!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~~